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주안에서 성장하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우리 이번 가지고 온 제목은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는 다섯가지 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무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쉼을 누리고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표정을 보면 아주 무겁고 힘들고 또 괴롭고 마지못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즐겁게 하는 파이브 팁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는데도 친구를 사귀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박사학위를 받을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두뇌가 좋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에서나 공부에서나 취미생활에서나 피아노를 연습할 때나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진전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제일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신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즐거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축제를 누리시는 분인데 주님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심판적이고 그런 주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언제나 저분이 나를 심판할까? 징계를 줄까? 벌을 줄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창조의 광풍 속에서 만나기 전에 욕도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그래서 항상 자녀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무슨 잔치를 베풀고 남은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하여튼 욕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생활을 누려갔는데요. 그때 주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욕은 잘못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서 욕기 42장 이후에는 얼마나 즐거운 잔치가 그의 생활에서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 카락, 잔치 거기에 우리를 충성한 종들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셀리브레이션이고 그리고 어떤 잔치고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무겁고 심판하시는 분, 율법적이고 정제하고 두려운 분 뭐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재미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사용할 때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치유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야 재미있습니다. 관객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역동적인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있을 때보다 코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할 때 더 힘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하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니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어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고 나와서 전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처음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회에 모일 때 가서도 계속 그것을 전하고 하여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죠. 설교 때도 그 설교 시간이 나에게 해당되기를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더 전하고 더 전하고 더 전하니까 더 많은 것을 설교에서 더 깊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치유기도도 한 번 하니까 낫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신있게 치유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축사도 계속 그냥 집회 끝나고 그들을 하나님 성령을 마시면서 기름붐으로 불러드리면 계속해서 전부 축사가 되니까 아 축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축사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는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재미있고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용해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보다 과정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면 그 과정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때 그 잔치의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 과정, 과정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큰 종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큰 어떤 교회 건물을 져야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 과정, 과정들은요 별로 자기에게 어떤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책을 내가 몇 번 읽어야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지 하는 스트레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목표 자체가 신앙생활의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비전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 집회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회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한 두 달이 남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즐거움 그거를 깨닫고 그 과정, 두 달의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그 목표를 삼고 나가면 정말 우리는 그날 굉장히 험하다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합니다. 사실 율법은 살아있는 토라잖아요. 그러나 이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리갈리즘, 율법주의, 트래디셔널리즘, 섹시즘, 레이시즘 이런 이즘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집에서도 자녀교육에서도 교회생활에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과 자유가 없이 항상 메인 느낌이고 뭘 하려고 하면 이러다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주일을 내가 골프 치러 가다 내가 골프옥에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종교적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안 지키면 내가 큰 벌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뭘 잘못하면 죄책감, 양심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지만 종교적 코드에서 오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교회마다 비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막 같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막 일치월장 성장하고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오는 허탈감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적당한 경쟁, 이건 참 필요해요.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긍정적으로 선정하는 건 좋지만 이 비교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공부를 비교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비교하고 그럴 때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피곤하죠.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마음이 깊어지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해야 많은 열매를 믿고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것을 사랑하죠. 우리 존재를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바로 세계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성 그 누리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 그때 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자녀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성이 아니에요. 뭘 잘해서 뭘 갚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비교를 해야 된다든지 비전을 갖고 거기를 달려가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이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설가 무덤에 나왔을 때 한 가지 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 생활을 힘들고 슬프고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자신이에요. 나. 나. 내가 나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너도 이웃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소박하게 누리세요. 주님은 그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것 적합한 걸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심판해서 정지하고 율법을 매어 끌고 다니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건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생활이 묶여 살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주님 생명과 자위의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대화하고 친교하면서 그렇게 풀어놓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그런 데다 묶어놨다고 하면 오늘 그걸 풀어주고 아주 자유롭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이 어노인팅 캠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1년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겨울 캠프를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기를 초청합니다.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예진 사모에게 연락을 해주고요. 우리가 보내준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삶에 변화가 있도록 기도해주기 위해서 120명만 받습니다. 대형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요. 윤순옥 권사님에게 전화로 직접 구입할 수 있고요. 책의 수량이 이렇게 우리가 출판된 것만 팔고 다음번에 다른 책을 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사고요. 연말연시는 여러분들이 책을 살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도 그 연말연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제1의 미주맨화 치유기름붕 붕해가 이렇게 1월 20일 화 20일 수 이렇게 이틀간 갖게 됩니다. 회비는 100불이고요. 온타리오 제1연합감리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비행장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LA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라이드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윤나목 포리 앳 야후닷함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한국에 혹시 구자가 있으면 국민은행으로 여러분이 12만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분들은요. 체크를 써야 되는데 그 체크를 써서 보낼 주소를 이렇게 야후닷함으로 연락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강사님들이 치유와 축사를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사도행전의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질병들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직접 치유집회할 때 낫던 병이고요. 또 여기 없는 병 중에 폐암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입이 마비된 사람이 풀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대장암 이런 직장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기서 고쳤던 일들이 다 있습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지고 하여튼 또 이 뼈들이 스스로 맞춰지는 모습이 움직이면서 보이고 하는 이런 기적들 직접적인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설교는 또 영우와 한국어로 진행될 거고요. 이세들에게는 영우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영우권에 계신 목사님들이라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힘든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집회를 할 그 교회입니다. 제가 매일 가서 교회에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박사님은 치유운사가 임파테이션 되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가서 치유운사가 임파테이션 하고 서로 기도를 하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철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모두 받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혼 몸에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1월에 있을 미국의 기름부음집회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또 스타트를 해서 미국에도 기름부음이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